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대창을 가지고 왔네요 통제창이랑 자른 대창 양념 있는 거 없는 거 반반에서 5kg 구웠습니다 옆에 참 소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파김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칼로만 먹을래 따져라 짠 와 깨끗해 아.. 점점 더 맛있게 잘 먹었네요 양념되어 있는 거 너무 맛있어요 양념되어 있는 거 너무 맛있어요 양념되어 있는 게 더욱 고소한 돼지갈을 만나요 고소한 돼지갈을 만나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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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김치 고춧가루 대창이랑 고추김치 진짜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어요 고추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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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은 고추! 고춧가루 오징어 !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시원한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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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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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cho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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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뜨거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 연어 연어 연어에 더 잘 어울리고 매우 잘 어울려요 연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최초에並ett하니 CU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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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! 여러분들! 제가 오늘은 대창왕창 먹어봤습니다! 정말 오랜만에 왕창 먹었는데 대창왕창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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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가 오랜만에 찍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참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찬호 역시 왕창 먹어야 맛있어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Yu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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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ba